맛있는데? 영춘가면 안그런데 왜 여느 이렇게 야먹할까? 내가 엿장사 아니잖아 영춘이 언니래 고추모 이게 뭐야 고추도 여러가지네요 방울도마도 있고요 옐로우 망고 대추 대추 이게 아니고 고추에요 자 저거 저거 이거는 이거는 녹아 녹아 한꺼번에 다 심어야 되나요? 토마토 방울 10개 다섯개 다섯개요 빨간거 노란거 망고도 있어요 그럼 망고로 심어봐요 노란거 빼고 아니 노란거 넣어요 망고가 들어있잖아요 고구마도 하고 큰 고구마도 큰 고구마도 통거 100개요 열개요 여기 노각이래요 노각이래요 여기 노각이에요 가지 굵은거 열개요 네 토마토 녹악도 오이 오이 녹악 가지 몇개라고요? 가지 10개 10개 가지 20개 가만있어봐 가지 이렇게 많이 안해도 돼요 25,000원 몇개? 20개? 20개면 10,000원 야 네 아니 저기하고 저하고 저 아래는 어떻게 토사리 토사리 넓은게 갈라 심으면 되죠 거기 갈라 심으면 되죠 가지 저거 저거 이거 더 줘요? 네 가지가 몇개나 20개 30개 30개만 한데 가지 너무 많은데요?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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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짜리 아니요 가지를 40개나 심는데요 호박 두개 여기도 호박이 있고요 호박은요? 옛날 고추맛 찹밥은거. 아아. 이게 참외도. 참외네 얘는 애플참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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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루있는 뭐지? 자루있는 뭐지? 자루있는 뭐지? 금발이라 되다. 금발이라 되다. 뭐가? 네. 와. 여기 뭐야 이거. 여기도 있고. 모종이 지금 되게 많아요. 한참 봄이라. 여기 종료사에는 모종들이 가득가득합니다. 땅콩도 있구요. 우와. 여기 농기구도 이렇게 있구요. 자. 초당선에 심을 모종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뭔가 심는거 있지 마시고. 네? 이걸? 뭐가 심는 꼬쟁이. 꼬쟁이가 뭐야? 뭐가 심는거 꼬쟁이. 고구마. 이거 암 которых 뭐죠? 고구마를 잡는게 appointed? 뭐. 고구마ía. 고구마ía. 뭐. 시mä 있는 거? 감낭이 열대. 스타남이 열대. 있ечно가. 감낭이 열대. grab 낭이 열대. 네. 이게 애 이야기. IT. 같은 Heart. 감당이 적어요. 요吗? 양배추 호박은요? 애호박이요? 호박 애호박도 있고요 농우조생풋 호박도 있고요 장수풋 호박 담만 멧돌 호박 자 호박이 비는 호박이고 식용밥 먹는밥도 있네 근데 이거 다 뭔지 아나요? 이름을 그래도 한국이 잘 어울려요? 고구마 그럼 다 됐나 봐 토마토 다 됐고 토마토 가지 호박 호박을 사야돼요 호박 호박 여기있네 어떤 호박이? 애호박도 있고 조생곱 호박도 있고 여기 이거 몇돌 호박이요? 아줌마 몇돌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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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참 심었나? 그 씨 심었어 오빠? 씨 심었어 호박? 왜? 심었어? 그렇지 이제 올라오면 되지 다야 심으면 다 산거 같은데 옐로우 아리야 망고 대추 토마토 예? 당조고추 당뇨있는 사람 응 당고추 당연히 심었던가 그거 이게 얼마씩이에요? 천원이요 다섯개만 해도? 한 다섯개만 해도 lat octane 옐로우 아리안 굵은거 엄청많이 샀네 이것도 산거예요?? 이건 호박고춤 호박고구마예요? 호박고구마가 맛있지 아예 아예 꿀고구마 아 꿀고구마 가지 8개, 파리 고추 8개 이거 언제 다시 오나? 네 오늘 심어요? 내일 심어요? 네 내일요 서비스도 주면 안 되나? 아이고 아휴 비타민, 비타민 고추를 안 샀는데 네? 망고, 망고 아 비타민, 아니 아프리카 뭐 이런걸 아 그 비타민 고추가 어떤건지 한번 봐봐 네? 뭐 비타민 고추가 어떤건지 좀 봐 아 그거 살짝 한번 봐봐 저기 저 니 원래 니는 계속 촬영하고 그래 아 이거 아 틀리네 하고 있다고 이걸 너 놔두고 가자고 갔다 오다가 싫어가 차에 뜨겁잖아 이거 화이 저거 이거 뜨거워가지고 파프리카 아 색깔별로 야 오늘 저기 모종 사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종 식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 어서들 어서들 오세요 음 아 아 나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io 아 그 아 아 아 어